니가 애들 신났네 응? 니가 애들 신났어 짱이야? 여기 잼 버튼이랑 다 있었는데 원래 바꾸러 갈까요? 시야 어디갔죠? 여기 때문에요 시야? 시야에.. 2층 먹이었어 아 2층 먹이었어 사람이 많아요 판넬가 나냐? 사실 나냐? 방송 켰거든요 아 그래요? 도구마 씨입니다 아니죠 민성입니다 아 민성 씨 아 미안해요 아 같이 한국에 참석해 민성 씨입니다 반가워요 수고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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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각 씨 19등박은 희각이라고 합니다 13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족밥새끼입니다 타이씨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한국 조개자 받고 있어요 다 정이이네 안녕 안녕 하이 아 기억이 좀 존나해 기억이 안쪽이야 기억이 안쪽이야 기억이 안쪽이야 기억이 안쪽이야 네 네 네 명장 명장이라뇨 자자하는데 저 지금 명장이라뇨 아니요 흙먹어요 자식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오늘 엘씨 노조사킥 가나요? 내가 왜 가 내가 씨야병신같은 팀에서 쓰일 순 없대 고급인력인데 한국 팀이 다 아래라인이네 큰일났다 이거 우리 병신이야 왜 병신이야 우리 병신이잖아 저 병신이에요 한국 채팅이 좀 맵거든 내가 욕 얼마나 한국에서 욕먹는다고 우리 욕먹어도 싸 야 한국인들이 욕하면 어떡해 욕해주세요 해 욕먹어도 싸잖아 본도 때문이야 아무래도 한국 채팅이 이렇게 된게 본도 이 새끼가 한국인 욕 존나해서 그래 아니야 한국팀 욕 존나해서 그냥 사람들이 매워졌어 아니 지금요? 괜찮아 덥지 않아 나 우리처럼 있잖아 이게 덥더라고 덥더라고 야 근데 정희씨 여자친구 있지 않나요? 여자친구 있지 않나 여자친구는 무슨 상황이야?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여자친구 있잖아 여기 다 여자친구 있잖아 없는데요 빠코 여자친구 있잖아 없어요 비밀이야? 없어요 없어요 비밀이야 없어요 쏘리 오맨 없어요 이제 없어요 이제? 네? 없어요 없다니까 맞아 아저씨 언제가죠? 내일 내일? 한국 지금 몇이냐? 한국이 언제가요? 저희는 아 3일 내일 모레 갈 것 같은데 네 이거 교통이에요 지금 이거 하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기는 싫어 이제 새벽 5시 6시에 방송 먹는 애들은 뭐냐? 짠내다 뭐 새벽이지 맞다 지금 좀 자라 나도 교회에 가도 지랄이냐 이게 존나면 가도 지랄이냐 내 방송 아니잖아 이 사람들도 잠 안 잤어 내가 대회 보느라고 기대했는데 좆바 같잖아 술을 먹고 있네요 술을 못 먹어야지 사과방송 켜죠 사과방송 죄송합니다 사과방송 켰는데 사과하고 있었는데 샐리 형이랑 얘기하고 이렇게 됐어 나가 이제 병신 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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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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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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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메인 뭐야 안녕하세요 메인 왜 이렇게 인사를 하네? 너가 인사해도 되는거야? 응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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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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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넘어가? 술은 졸나 잘 넘어가는데 장생 씨 술을 먹을 건가요? 이거 술 못 먹어요 고생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한거잖아요 네 술을 하나요? 힘들었죠 수음도 안갖고 했잖아요 수음도 안갖고 내려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 예희 씨 너무 술을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두개 밖에 안 먹으면 돼요 이거 존나 커 존나 커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없나? 나 이거 한입 먹으면 그래요 너 술 못먹잖아 네 동생이 한입 먹으면 존나 빨갛아서 막 물어요 술은 못 먹어요 야 좁아 좁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마왕 마왕 가 혼자 앉는 거 봐 마왕 마오 승자가 없는거 아니냐고 승자가 없네. 공평하네 왜 이거밖에 안되냐? 한국인에게 적냐? 정말 죄송했습니다 왜 독일자를 봐? 정말 죄송했습니다 나한테 많이 먹었네 너 한 번 미안하다 야 나도 같이 가 다같이 먹어요 뭘 꾸려 이 새끼야 미안하다 저희 한국팀끼리 많이 친해졌어요 도구마씨도 많이 친해졌습니다 도구마씨 되게 친하죠? 친하죠 되게 친해요 도구마씨랑 랭게임 한 번 밖에 안해봤어 자주하죠? 근데 알씨는 척합이 세워가지고 랭게임 안하잖아요 다 오해입니다 뭐예요? 다 침랭한다고 가던데? 네 다 수줍어서 아 수줍어서 정의는 게임을 안하잖아요 정의는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게임 많이 한대요? 도구마씨는 안대요 셋이 출근이면 다섯시에 오면 답이 없어요 저희 까롱푸쉬분 3일에 한 번 쯤인데 그거보다 낫네 일주일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 쯤 그거보다 낫네 까롱푸쉬는 판단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까롱푸쉬가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제 열심히 한대 대외를 한 번 갔다오면 정신 사릴 수 밖에 없어요 이번에 근데 발집고가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크립토들은 이제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발집고를 바꾼다고 생각했는데 늦을 거 제가 해봤거든요 이미 늦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발집고 바꿨는데 이미 끝났어 게임이 좀 아쉬웠습니다 처음부터 썼으면 좀 괜찮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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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ow are you? Hello Twitch! Yo. I need you to sign Sign. Hello. Hello? Hello! Okay, I'll show Twitch Okay Sign 여기가 있어 여기가 있어 내가 기다릴게? 내가 기다릴게? 네 여기가 있어 여기? 여기? 여기 abortion shut up ete 지지! 러스!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찬! 오바딩 친구들이 진짜 항상 웃고 있어 저도 웃어 우리 서브 스테이트에 우리 앞다리였거든? 얘는 죽었는데 웃고 있더라고요 잘 지냅니다 저희 선수들끼리 아시죠 여러분들? 저기 GMT 친구가 정말 밝아 GMT요? 어 GMT 왜요? 저도 웃고 이거도 웃어 신놈들이야 그냥 저랑 진정한 인류가 아닐까요? 저 친구가 프로 1등이에요 제가 봤을 때 빠카씨도 웃죠 저도 웃고 있었어요 웃어보세요 이렇게 된거 이제 빠카씨가 별도 안된 영어를 하면서 인터뷰를 해보죠 하데키 한번 가볼까? 네 가죠 인터뷰 인터뷰 맞아 근데 하데키 인정한이 먼저 틸때 왜? 틸린 힘이 있대 어? 이러면 도망가야 돼 하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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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하데키 하데키 하데킹이 형한테 인사하고 왔습니다 하데킹이 형한테 인사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덕은 비싼거지 그래요? 네 언덕씨 99,9천원 아니야? 99,900원이라니까 쿠팡에 있어 쿠팡 그래? 그래 하데키야 뭐래? 하데키? 하데키 안겨주던데? 근데 내가 봤을때 나는 안싫어해 민정현을 싫어하는거야 오블리를 싫어하는거 확실해? 오블리를 싫어해 하데키 어디 지나갔는데 바로 그냥 싹 갔어 하데키 왜 이렇게 잘생겼냐? 하데키? 뭐하래? 유전자가 다른거야? 유전자가 달라 그러면 이 에이펙스 선수 중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누구야? 제 생각에는 유키 아닐까요 유키? 유키가 누구야? 얼라이언스 유키라고 얘가 잘생겼어요 파카라인데? 아니죠 저는 이제 한남입니다 한남 어? 한남이야 한국 남자에요 어 그 발언이 좀 위험한데 한남이야 한남 좀 위험한데? 논란이 있겠는데? 한국 남자입니다 민성이가 산다고? 유키다 유키 안녕하세요 스트리밍이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엄청나게 잘생겼어 나 그 알아 매니저itta 넘나 만나요 introdu지 넘나 여러분 다 알고싶게 잘생겼어 가리 참고 오늘 저희가 옆에서 했고 저희 게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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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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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키 잘생겼다 왜 네 서울 보는 어디나은 사람이에요? 몰라요 여기다 등양쪽인데 네 창피는 했네요 저희는 제가 과연 저분은 얼굴을 까일 수 있을까요? 이제 남의 얼굴을 ark 알기 전에 자기 외국에서 공개하는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제 시청자들이 까잖아요 너 때문에 이 사람들이 깐다니까 아니 제가 너 때문에 까는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CR한테 여러가지 한국팀한테 뭐라 하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어 나도 욕해도 되구나 저는 이제 시청자를 보고 따라하는거에요 따라하는거라고? 아니 저한테 막 트위터 디임으로 트위터 디임으로 욕졌나해요 뭐라고 욕하세요? CR이 역한건 악때문이다 막 이러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CR이 뭐 한것도 없는데 너가 욕해서 약한게 아닐까요? 네? 너가 이제 뭐라해서 그런거 아니야? 아니 제가 근데 뭐라할때는 일본어로 뭐라 했나? 그랬나? 네 일본어로 막 해가지고 그런거봐 근데 일본팬들이 제일 무서워 네 이제 조곤조곤 DM으로 욕받거든요 어떻게 그걸 하죠? 한국은 이제 좀 인식능력을 하잖아요 네 아 일본인들은 인식공격은 안해요 인식공격은? 근데 원주한테 인식공격 한번 했어 뭐라고 했냐? 이제 원주한테 DM으로 원주한테 DM으로 이 결지새끼야 결지새끼야 이 결지새끼 나는 새끼야 아니 왜 날소르려니 트위를 아 진짜야 근데 진짜야 결지새끼야 원주한테 트위를 왔어 어 원주한테 결지우리 목장사진 보내면서 트위를 오더라고 아니 시발 존나 무서워요 존나 무서워 존나 무서워 근데 내가 일본인들한테 욕을 먹어봤는데 네 조금 귀여워 단어가 별로 안세 단어가 별로 안세 한국은 이제 진짜 미친새끼 마냥 감상 생각나거든요 일본은 그때 보고 나가 찢어라 그냥 이정도 뭐 아시아인 수치 이러면서 어 맞아맞아 근데 그런건 귀엽다 형 욕을 많이 먹었나요? 저거 야 이 시바라마 이러잖아 어 어 이밥진이 개새끼 나가 한국인은 필요없다니까 됐어 야 재킹 너무 빨라 치지마봐요 뭐야 왜왜 왜 뭐했어 와 부카친사 감사합니다 나봉 알아요 나봉 알아요 아니지 나봉? 나봉 이거야 나봉 근데 알파디 오나 있잖아 좀 잘생겼던데 패션 감각이 있던데요 알파디 이러분이 이제 우리한테 그 줬어 부찌지갑 있지 어 부찌지갑을 줬어 부찌지갑을 줬다고? 야 언제 지갑 잃어버렸는데 언제 주지 뭐야 언제 지갑 잃어버렸어 아니 이제 부찌지갑을 주시더라고 근데 이게 가위바위보로 했거든 그래서 줬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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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짜리였는데 나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 나 부찌래 나는 지갑 시간 없는데 네 이 새끼는 지갑 많단 말이야 이거 팝니다 이거 네 얼라이언스일까요? 잠깐만 잠깐만요 어디갔지 뭔데요 이거 이거 표지가 있는데 어 이거 이거 뭐예요 얼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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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예요? 네 간대요 단돈 만원 야 싸가 경매시작 만원 시작이래요 만원 경매시작 유키꺼 아닌데 몬독건데요 몬독 아니야 이거 새거야 근데 몬독거에요 몬독 5만원 5만원 나왔어 5만원 11만원 12만원 12만원 뭐야 12만원 야 올라간다 아니 새거라고요 넌 시발 담배 피고 와가지고 담배음색 배전을 아니에요 새거라고요 담배음색 배전을 아 새거라고요 맞다봐 맞다봐 안하잖아요 살짝 뭐 살짝 뭐 시청자 늘어나는 소리 들린다 라스야 노독이 제 아이돌 라스씨 도망가 한 번 집에 놀러가도 돼요? 아 여보세요 이번에 모니터 맞았나요 아 예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서브펌도 240이 되기 때문에 서브펌도 240이 되겠지 네 그렇습니다 야 스킨포보다 더 좋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30, 90 30, 90 30 30 30 30 태어난 사이 개사람 보여달라고 어깨 왕왕이래앤데 넌 어깨 좀 넓은데 몬두패 아맞어 아 여기가 몬두패 아맞어 세비명 팬이 상당히 안와요 무슨 소리야 몬두가 형 운전을 절망 못한다는데 너 나 운전하고 옆에 타지도 안하잖아 아니 병신이 이거 옆에 딱 타기만 했거든 출발도 안했어 아니 아니 님누나 출발도 안 했다니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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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새끼야 나 출발도 안 했.. 출발도 안 했어? 온도차 탔거든? 개 미친새끼여서 그냥 아 얜 그냥 뒷가시만 줘나 놓는다니까 도로에서 그 웨잉 하면 지나가는 새끼들 있잖아 그게 바로 온도였어 그냥 소음은 공해라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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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막 이렇게 뒷가치 하면 잘하는 거냐고 샐리 운전 좀 합친다니까 샐리 주차하는데 20시간 걸리네 샐리 주차하는데 20시간 걸리네 애기선대 애기있나 애기선대 애기있나 아 나 안치겠어 나 원래 금방 빨리게 줘 금방 빨리게 줘 아 나 진짜 금방 빨리게 줘 안치겠어 안치겠어 화난거야? 화난거 아니야? 오늘 좀 열받긴다 열받어? 똥대씨 똥대씨 이제 앞으로 시간을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시간 앞으로 움직일까요? 아 무슨 일을 하세요 딴 데가 딴 데 여긴 안되겠다 딴 데다 토론을 잡아야겠어요 좋은 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나요? 야 저기 임피리얼 할 여자친구 있어 아? 임피리얼 할 여자친구 있어 그 저기는 연예인 라인이야 야 그럼 샐리 뭐거든 여기 형도 연예인이지 근데 내가 내가 변화를 할 수 있잖아 그래 샐리 연예인이잖아 내가 연예인이야 연예인이잖아 너가 연예인이잖아 너 아까 나와가지고 와가지고 와가지고 갑자기 막 샐리 주차하는데 운전 전화 오다 샐리 주차하는데 28시간 걸리네 아니 아니 진짜 괜찮게 하잖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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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시골 뭐하는지 모르겠어 어 임자연씨 왔다 임자연씨 오세요 오블린 넌 너무 생각이 많아 눈도 왜 이렇게 또 살이 쪘어 아이씨 넌 너무 생각이 많아 온돈 살이 너무 많아 오블린 넌 너무 생각이 많아 임자연씨 다행이야 하대키랑 잘 풀었어 하대키 어딨어? 하대키 소리 박아야돼 하대키 어디가? 하대키한테 빨리 사과해 어딨는데 어이 고추 받았어 호동이 있는데 어때요? 예? 13동의 일인데 어때요? 아 아쉽네요 약간 인맥질을 해야되지 않을까? 어 잼버튼한테 하고 안 사요 어 잼버튼한테 들어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다가야돼 네 서리 그냥 갔다오 다녀와 네 잼버튼한테 갑니다 헤이젠 헤이젠 해 Twitter streaming이 좋은 الس noite 아 Spring 해 해 해 onos Q 앉aj 해 해 해 예 해 예 해 이렇게 정 olursα делеlak 내게 봐 dorme Across 이렇게 슈퍼 어 유 Emergency 진v 닛 팀이 너무 쪘다! 쟤는 너무 늑대로! 다른 앨범을 만났어요. 이alls LGBTQ년을 만나기 위해 여긴 기가 나왔어요! 저는 저에게 잘자고서 하셨습니다! 내가 왜 잡ывать? 못 ξ! 뭐 했는데? 2,500km? 넌? 뭐 못 오니까요? 그런 거 Rachael. What are we doing? Can we get some Ws? Can we get some Ws? 안녕하세요! TSM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옹교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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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잠. Why are you looking at chat? You can't even read i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see what they're saying. I can't. You're laughing. You're 모잠. You're f*****g 20. You're f*****g 20. I'm clever. You're f*****g 20. I'm clever. You're f*****g 20. 이제 꺼야겠다. 오늘 그래도 많이 했거든요. 봤죠? 여러분들 봤죠? 저희 알파디 라쿠는 알파디 저희 압니다. 팔도 알고. 우리를 싫어하지 않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님들 때문이에요. 벌렸으면 모른 척 했거든. 근데 내가 방송 켜고 가니까 아는 척 해주는 것 같긴 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인싸 체험 한 번 해봤어요. 나 원래 말 제네랑 한 번도 안 했었는데 나한테 인사도 안 했어요. 인생 덕분이야. 이따 봅시다. 일단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가야 돼. 나중에 볼게요. 안녕. 안됨,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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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ad you know. 안녕. 안녕. paths. różne Impfą. vastly desposs on fire it's salarial. , jul. na Right того.